바로 우리 멤버들이 모금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팀 소개하는 동안 우리 멤버들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다가갈겁니다 모금 한 번씩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구요 지금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아 재미있게가 아니고 잘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신다면 앵콜곡 더 신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많이 집중해주시고 모금도 한 번씩 해주시고 오케이? 해? 오케이? 오케이 땡큐 자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팀 소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MYM이라는 팀이구요 Make Your Move라는 뜻인데 의미가 뭐냐면 행동해라 움직여라 실천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니까 여러분들 같이 꼭 기억해주시고 저희 많이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여있는대로 제가 팀 소개를 하는 동안 우리 멤버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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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